이번 게임은 님들이 뭐 하도 하라는 뭐 아오온인가? 뭔가... 왜? 으흐흐흐... 열어! 안 열려 왜... 뚝뚝... 뚝뚝... 왜 안 열려!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하하하하 으흐흐흐하하하하하하 전원회사한 이름이라이씨! 아이엉! 살고 있던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에 뭐라 빈집 언제부터 그곳인지 뭐라 마마마마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괴물 괴물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뜨든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봐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켓이 떨고 있는 거야 으 으 으 으흐 으 으 그만 돌아가자 으 바보같아 과학적으로 생각했을때 괴물같은게 있을리 없잖아 으 으 으 으 으 쩌벅쩌벅쩌벅 열쇠가 필요하다 새끼 겁도 없네 어 접시가 깨져있다 열리지 않는다 흠 흠 흠 뭐 어쩌라고 뭐여 이게 뭐여 이게 어쩌란 말이야 이거 흠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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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허 뜨든 도 돌아간건가 뜨든 뜨든 왜 없어요 안녕 오세요 열쇠가 필요하다 아 씨발 도수실 열쇠를 사용했다 어 어 씨발 하하 하하하 저스끼 뭐야 저스끼 저 저 저 저 새끼는 뭐죠? 저 저 저 새끼는 뭐죠? 럴수 럴수 이럴수가 다락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 어 으아하 사낭방 DBA 아아 사낭방 아 아 아 사낭방 으아하 사낭방 아 으아아 아 어디야 다락방 다락방이 으아아 사낭방 아 사낭방 다락방이야 어디야 다락방이야 어디야 아 죽겠다 X2 게임오버 어..뭐야 끝, 끝에? 아니 어디로 가야돼? 님들이 좀 가르쳐줘 어, 졸라 어렵네 허.. 시뻘, 졸라 무서워 저거 일단 다락방.. 열쇠를 손에 얹고 덜이리, 덜이리 덜이리, 덜이리 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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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중에 아아, 천난난데요! 어, 어어? 어, 아아, 아아, 자유된데요, 아아악 시뻘 안 돼 그렇지 불쌍 야 싶어 좋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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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댐 뭔가 있는데 쵸우라고 뭔가 뭔가...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아 그쪽을 2층으로 가야되요? 오케이 아... 자... 조심히 해야되요 조심히 bean 회 gut 스톰트 짰트임 잰트임 잰트 concise 잰트네 틀들뚜들어들 하랍 아 ㅅодно 죽었자나 새iction 죽었자나 추,둔깍 죽었자나 까, 까꿍이죠 까꿍 까웃궁 아 보랏돌이 개새끼 너 죽었어 보랏돌이 ㅅㅂ vil 으를를럼 야야야야 으아아아야야, 벗어! 으아아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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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있는데 어쩌라고 씨발 어허 으아아앜 ㅈㅂ ㅈ 땐 ㅈ 텐 ㅈ 땐 으아아아 webcam 어떻게 하되 이거 아 님들 어디로 가야되 이거 음악이..어..어디로 가야되요? 다락방 옆으로 가야되? 나랑 숨바꼭질하자 THEYRA 야야야-간 못잡지.. Ruskel 어 뭐야 ㅋㅋ 잡혔네 흐 흐흐흐흯 x2 흐 흐흐흐흐흐흐흐흫 fine 네, 철이님 별풍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죠? 4층으로 갔는데 맞죠? 4층으로. 2층 장롱이라고요? 아, 존댐, 나, 존댐, 시반. 2, 2층에 빨리 숨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알겠다. 오, 세븐 못해, Xxx 진짜gyriceroICK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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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디로 가죠? 침대? 오케이 오케이 침대 왜? 침대... 오 씨발 깜짝 놀래라 어! 떨어졌어! 피아노 쳐야지 피아노가 있다 4, 5, 9, 5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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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당했어 침대 쿵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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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긴 아무것도 없는것 같고 침대 침 침 침 여기가 침 침 포일 침 침 침 at 았습니다 침 침 침 침 침 너에엥! 나 hur! 오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병신 안녕! 병신 안녕! 거져! 으아아아아! 허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ㅎ lush 크흠 자 세이브 좀 하고 어? 와우 성냥을 손에 얻었다 그렇지 여기 없죠? 그렇지 자 어디로 가야 되죠? 흐허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난 귀두컷 흐허이 아래쪽으로 가야되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깜짝 놀래라 가메오벨 저기로 스피드하게 가는거야 아시발밤 잡혔네 그럼 널 따돌린뒤에 내가 가주겠어 흐허허헛하하 내가 어? 내가 이름이 가로열고 23 가로닫고 김도적이야 어때? 일로 와봐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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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인마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어? 어?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난 너가 있다 난 어쩌라고 시발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어? 1차 회담 시발 회담하자 시발놈아 야 야 회담하자고 시발 이 개새끼가 뭐야 없어졌어 어? 없어졌네 날로 날로가 어쩌라고 성냥 불 붙였다 뭐 어쩔 불 붙였는데 왜 저기서 막 아온이 튀어나오고 그런건 아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아 나무상자 아 나무상자 오케오케 날로에 날로에 나무상자를 넣었다 복도 열쇠를 손에 넣었다 흠 복도 열쇠면은 또 1층으로 가야되겠죠? 1층 1층 왼쪽으로 가야되나? 일본식풍 방 오케 위로 위로네 그럼 여기겠구만 복도 열쇠를 사용했다 소재 열쇠를 사용했다 소재 열쇠를 사용했다 뭐 없잖아 왜 이렇게 회이크야 이거? 아 의자 의자를 밀면 나와요 호 책상 아래에 스위치가 있다 와아아아아아아앍!!! 아우니 널 죽여버리겠어 흐하하하 8 우리 해리포터의 문 마법의 리밀의 문 뿅 프하하하하하하하 저장찜이야 뭐 지하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하하하하하하 이 병신같은게 문 열어줄거 같애? 야 문 열어줘 왜 안 열어줘 야 문 열어줘 야 이 개새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뭐 어쩌라고 가네 가네 잘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으어어어 야 대기타고있었네 대기타세요 으헛헛헛헛헛헛헛헛헛 대기타세요시키 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어 안녕 안녕 어 시발 너 뒤졌어 개새끼 어어어? 너 여... 도저히 이거 시키야. 흐헤헤.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아이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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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 좋았어. 이게 나의 실력이야. 아, ㅅㅃ. 범인은! 이 네 명 안에 있어! 따, 난,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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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범인은 이 내년 안에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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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뭐 쉽잖아 이제 친구들을 찾으러 갈까요? 먹혔어 씨발 아이 이러면 안돼 ㅈ 땜 씨발 아 씨발 ㅈ 땜 아 책장으로 가야돼? 들리지 않는다는데? 아 주 주 주 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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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인 줄 알겠다 뭔 뜻인 줄 알겠다 아까 그 잠겼던 데 그 열었는데 잠겼었잖아 아 거기가 저문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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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인 줄 알겠어 아이 씨발 잘못 왔어 야 여기 맞나? 아 저기 아니구나 아 여기인가? 아 몰라 씨발 아이 몰라 음마 르르르르르 너르르르르르르르르 ㄹ ㄹ 그렇지 그치 와우 이 새끼 너희들 뭐하냐 여기에 있으면 안심이야 흐헤헤 안심.. 안심.. 덕명.. ㅅㅂ 뭐라.. 아 알았어 알았어 저 닥쳐 ㅅㅂ 여기요 구조를 알 rational 구조만 기다리다가 뒷될걸? 너희 다 죽어 ㅅㅂ 문 열어 놓을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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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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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후.. 나 여기 숨아야지 난 아이 아무도 안오네 와우 어머나 동굴이야 여, 여기로 밖에 타케시와 미카를 데려온다! 난 진정한 친구 닥쳐 올라갈까? 하하하하하하 혼자 살아야지 혼, 어 너아앙 하하하하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죠? 오 시발 이 새끼 운동하고 있어 하나 둘 아이 셋 아이 넷 아이 하하 다섯 ㅎㅎㅎㅎㅎ 여섯ㅎㅎㅎ 일곱ㅎㅎ 아, 시발야, 아, 시발! 어, 저시, 뭐야,돼야!! 으아!!! 으오! 우어어어! 으아!!! 으악!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 아, ㅈ 땐.. 으엥 도둑이, 진화하나 봐 허잇! 허잇! 덩! 덩! 병가! 병신! 병가! 저런새끼가 있네! 저런새끼가 있어 어떡해 야아 병신 заг돌기 방학 이제는 도착해 인마 아우 ㅅㅂ 어디로 가야해, 쪼님들? 그렇다... 어디로 가야 돼죠? 어, ㅅㅂ 이게 뭐야 이게? 어, ㅅㅂ 뮤털리스크에다가 오버렛다가 ㅅㅂ ㅈㄴ 맞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안녕하세요. 살아남을거라고! 난 살아남을거야. 난 너희 세명이랑 달라. 리셋 안되네. 하늘로 여러분 진짜 힘들어. 넥! 안녕? 근데 내가 할말이 있는데 넌! 너 잘생겟다. 아. stores forces this. 그렇지